자, 아니 계란을 이렇게 깔아 놓으셨어요? 어떤요? 이거 있잖아 파스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샐러드에 사용한 시저 샐러드에 사용한 시저 드레싱을 만들 거예요 그 맛있는, 그 유명한 시저 샐러드 용 드레싱이죠? 네, 시저 맛있어, 맛있어 네, 시저 샐러드 용 드레싱을 만들 거예요 원래 이 안에 뭐 버섯을 넣기도 하고 고기를 넣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일단 깔끔하게 그냥 모짜렬스 맛 아무래도 샐러드다 보니까 저기에도 양념이 있고 여기에도 모든 수많은 양념이 있으면 맛이 조화가 안 오기 때문에 어쨌든 샐러드의 식감이나 맛을 최대한 상승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만 베이스에 벌어 니다. 삐ве 엄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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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